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럴 캐치의 영어 내기 방송이구요 오늘 님블 뉴런 채널에서 따요닙의 제4회에 ER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참여하는데 스파이럴 캐치 도레미와 타샤가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회를 하는 건 아니고 지명식을 해요 12명의 팀장이 2명씩 팀원들을 뽑는 거에요 네 마지막까지 내가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날 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요 솔직히 한 뒤에서 세 번째까지 남을 각오는 하고 있어 타샤님 남은 거잖아요 그쵸 누굴 뽑도 똑같습니다 후카콜라로 뽑으십시오 왔어 나 제일 어 날 먼저 뽑았다고? 나 나 나 나 제일 좋은 팀에 갔어 다음은 이제 정신승리 어 언니 1등팀이에요 와 1등팀이야 이름 크게 한번 불러주시면 설명수신님 저는 계획대로 타샤님 뽑겠습니다 계획대로 계획대로 감사합니다 아 모두 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오 다 계획이 있으셨어 아 요즘 철민수신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어 계획대로 A그룹의 1팀이 왔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계획대로 팀이 짜졌어요 아 계획대로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완벽히 계획대로 짜졌습니다 모든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 계획대로 됐다 모든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됐다는 이제 철민수신이 얘기하셨습니다 피닉스방님 네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팀이 되셨잖아요 추천이시기도 하고 좀 어떻습니까 아 일단 제가 좀 기분이 묘한 게 여기 팀에서 막내라는 거 제가 처음으로 아 이제 그 형님 눈임과 어떻게 또 좋은 케미를 만들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아 딱 피닉스방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타샤님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뵙었죠 많이 뵙죠 많이 뵙죠 저희들은 좀 많이 뵙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좀 많이 뵙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게임 대회 대회가 아니라 파티죠 좀 파티 네 참여하게 됐는데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? 어우 지금 일단 열심히 탱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민폐만 안 끼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동안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철맨수신님 팀이었고요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쫓말고 이미 쫓았어요 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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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야 가지마 가지마 두 분이 여기있어 빨리 흰수도 흰수도면은 돼 있는데 안 되죠 이 사람은 아 그런가? 잘했어 알겠어 가 아 지금 뭐 어 오 시작했다 바로 시작했어요 네 예예예 몇번째 루트 아 제가 제가 매그너스 루트를 몰라가지고 매그루트 알면 좋던데 공장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? 매그가? 매그너스 공장에서 위쪽으로 갔었는데 몇 시스테라? 아 아 그냥 공장 고급 주택가 그다음에 모래사장 네 숲 이렇게 갔었어요 아 그런 쪽으로? 네 음 그럼 주택가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먹어둬도 될 거 같아요 네 그게 좋을 거 같아요 차라리 아 이게 지금 한국 고급 주택가 모래사장 공장 아니면요 아 왜왜왜왜 일단은 연습이니까 네네네 저는 일단 1루트 주택가 2루트 공장 3루트 성당으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합류해서 시체 파밍해도 될 거 같아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이 비켜 어우 3일만 하니깐 어지럽네 학교씩 왔어 음 저 공장 넘어가요 형님 벌써 공장 갑니까? 넘어간다고요? 와우 저도 공장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공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항구 했나봐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아 네 괜찮아요 네네 형님 그 라이터 보이시면 말씀 좀 아 예 라이터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여기 사람 있거든요? 이거 딱죠? 아니 대표님이 옆에서 그렇게 되게 엄청 걱정되는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 나 잘못하고 있어? 아니야? 아이고 이걸 못 맞추네 빨리 합류하는 게 좋은데 어 여기 네네네네네 어 여기 네네네네네 예 갈게요 형님 저 그쪽으로 합류할까요? 저 그쪽으로 갈까요? 아님 원래 루트로 갈까요? 예 그 이쪽으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맥을 눕혀놓고 나 돌 켤게요 나 그냥 보람으로 못 필요하세요 라이터랑 저거 뭐야 쌍환경이요? 아 저 라이터 있어요 오케이 네 파주 파주 땡클 오 정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우 자 라이터랑 더 생겼 Sega 다 라이터 3개 있음 아 그럼 다시 생길게요 저 목합방 4개있으시죠 이제 어디 가셔야 돼요? 어 형당인데 다음 루트 맞춰야되요 보라속이나 여기 여기 어 쫙 있으네요 여기 CCTV 켜고 필요하신 거 제가 같이 찾아볼게요 필요하신 거 어떤 거예요? 상자, 축제기, 종이, 문구 누님은요? 저요? 저요? 일단 고급 축제할까? 가면 될 거 같은데 여기 딱 깨는데?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빨리 뭐 했네 형님 이거 간 거 같습니다 오케이 이건 갔네요 여기 왜 이렇게 많아?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이겼어야 했는데 아 근데 아까도 종우동생 얘기했지만 실력을 감춘 거잖아요 그죠? 네 그쵸 이게 본 실력이라면 속상해요 아 그렇게 해서 전 게임 MVP인데 그게 아니겠지 아 이건 좀 운이 없었네 운이 없었어? 너무 많았어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직 안 맞춰봤으니까 나중에 맞춰봤으니까 네 네 잔뜩 긴장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연습 많이 하고 올게요 진짜로 아니 지금부터 연습하시다고 천행하시네요 네 긴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긴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흥이